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고객님 신상입니다 신상 언박싱 대한민국의 모든 신상을 제가 엄선해 골라서요 여러분을 위해 언박싱을 드립니다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수고와 감사 매일매일 생각하고 표현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들의 삶을 뿌리로 내리고 우리가 지금 뻗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떨까요? 최근 현재 대한민국 우리의 모습을 쓴 책 K를 생각한다라는 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상 언박싱에서 제가 이 책 K를 생각한다를 언박싱해 볼게요 이 책의 저자 임명무 작가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는 K를 생각한다를 쓴 현재 대학교 재학하고 있는 임명무기라고 합니다 지금 대학생이에요? 네 아직 졸업을 못해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90년대 생인 건 알고 있었는데 학부생이란 얘기예요? 네 굉장히 오래 다니시네요 학교를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지금 몇 년째 다니시는 거예요? 휴학도 하고 오래 다니고 해서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아 군대 다녀오고? 네 그러면 뭐 그래도 길지만 아 그렇구나 지금 대학생이시구나 이 책이 베스트셀로 딱지가 붙었던데요? 아 네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저도 좀 어한이 벙벙합니다 와 이렇게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까지 하시고 네 제가 사실은 이 책에 대한 소문은 익히 SNS를 통해 또 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고 90년대 생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가 좀 있어서 어 그럼 작가님 이 책을 한번 읽어보자고 읽었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청취자분들께 이 책에 대해 좀 언박싱을 해드릴 텐데 이 K를 생각한다 이 책을 설명하는 부제가 90년대 생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요? 작가님 이 책을 쓰게 되신 동기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평소에 한국 사회 혹은 세계 내지는 역사 등등의 다양한 주제로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주제에 관해서 좀 지금 이 한국의 현실을 설명하는 몇 가지 재미있는 키워드들을 그래서 제 나름의 시각으로 모아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제1장은 90년대 생은 누구인가? 2장이 K-방역이 말해 주는 것 3장이 민주주의와 다문화에 대하여 그리고 4장이 대한민국 3861대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장마다 이 핀셋처럼 탁탁탁 골라내셨는데 고르는 기준은 있으셨어요? 따로? 이 소재들을 제가 좀 공부를 했고 혹은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본 주제들을 위주로 고른 것이죠 내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주제 그렇죠 지금의 대한민국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이슈들을 뽑아서 이 책을 쓰셨어요 오늘 이 책의 저자 임명무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인터뷰는 1장 90년대 생은 누구인가 이 주제로만 좀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 책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제가 또 항상 선물 드리거든요 샵 0945 오물점 0945로 보내주시면 몇 분 선정해서 저희가 K를 생각한다 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90년대 담눈이 굉장히 핫해요 그렇죠? 그렇죠 왜 핫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어느 시대나 청년층은 뭔가 새로운 의제나 문화를 들고 왔고 그런 것이 늘 관심을 끌어왔었죠 그런데 지금 90년대 생들은 저는 이제 컴퓨터나 인터넷 등이 활발히 보급된 이후에 등장한 첫 세대라고 생각해서 그 점이 또 관심을 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늘 젊은 세대들은 기성인 세대와는 다른 새로움이 있지만 지금 90년대 생들 이후에 출생한 젊은이들은 이 새로운 기술에 너무 익숙하고 원주민들이다 보니까 훨씬 더 새로운 거죠 기성 세대가 보기에는 그렇죠 이 90년대 생에 대해서 내가 분석하는 글을 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먼저 저는 지금 현대 세계의 중요한 변화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보화 그리고 세계화라는 몇 가지 키워드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작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90년대 생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 또 재미있게 들어올 것 같았고 저 자신이 90년대 생인 것도 있고 네 그러면 90년대 생에 관한 책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90년대 생이 바라본 90년대 생은 그럼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제 어떤 세대가 다른 세대가 달랐던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작가님이 90년대 생으로서 90년대 생을 분석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작가들 다른 세대 사람들이 90년대 생을 보는 것과 우리 90년대 생이 90년대 생을 보는 관점이 다른가 그게 좀 궁금해요 보통 기성세대가 신세대를 바라볼 때는 기성세대의 관심사를 투영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주로 정치적인 문제에서 많이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표심이 왜 이렇게 흐른다는가 대상화했죠 좀 그리고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주니어들을 바라봤을 때 얘들 왜 이러지? 얘들 이상한 데라는 관점에서 얘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렇죠 저는 제 스스로가 약간 90년대 생으로서 제 또래 애들의 어떤 생각 그리고 그들이 즐기는 콘텐츠 등을 더 면밀하게 제 원주민으로서 좀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94년생이시죠 저도 90년대 생 후배들을 만나면 그래도 90년대 생 초반 친구들하고는 말이 좀 통해요 그러니까 말이 통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제 성장 과정의 공통점을 좀 같이 갖고 있는데 90년대 생 후반생들하고는 너무 다른 세계더라고요 맞나요? 네 실제로 세대를 구분할 때도 95년에서 6년을 기준으로 밀레니얼과 Z세대를 구분을 하죠 중요한 기준점은 스마트폰을 언제 쥐었냐로 나뉘고요 스마트 노마드가 굉장한 기점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많은 분들이 책을 신청하고 계신데 3728님이 사춘기 아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는데 사춘기 아들이 좋아할까요? 이쪽 보면 사춘기 아드님에게는 90년대 생도 꼰대로 들릴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버님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버님인지 어머님인지 5160님 OK를 생각한다 받고 싶어요 그리고 7232님은 저도 받고 싶어요 93년생 99년생 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 그래요 이런 아들을 둔 90년대 생 아들을 둔 부모님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4724님 50대 후반에 20살 22살 두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대화 방식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낍니다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선배들이 어쨌건 90년대 생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의지들은 있어요 작가님 네 저 근데 왜 소통이 안 된다고 사회에선 말하는 걸까요? 첫째로는 세대 경험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90년대 생들도 책임이 있는 게 어른들 기성세대들이 겪었던 한국이나 그런 배경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그들도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부모님 혹은 다른 어른들하고 좀 얘기를 잘하는 편인데 그분들이 저를 이해해 주려는 것도 있지만 저도 좀 그분들을 이해하려 하거든요 맞아요 또 맞는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저도 어느 때는 어르신들이 이해가 안 갈 때 저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영화들 보면 그런 전쟁 통해서 상대방에게 죽임을 당하고 내 가족이 그런다면 나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 저도 저로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임 작가님 하신 말처럼 세대 간의 소통은 정말 서로가 서로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는 거 그게 굉장히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90년대생 우리 90년대생 분석한 90년대생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건 대한민국의 어느 사람이 경쟁 사회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과도한 경쟁 가운데 있고 그 경쟁 속에 살고 있는데 90년대생들의 경쟁은 이전의 세대들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죠? 사실 한국 사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경쟁적이었고 늘 뭐랄까 쫓겨 살듯이 살았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90년대생들이 태어날 무렵부터 한국 사회와 경제가 굉장히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화의 영향력으로 한국 경제의 상층부는 국제 경제와 연결돼서 굉장히 고부가 같이 성장을 이뤘고 엄청난 부를 창출을 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회의 나머지 부분은 몹시 뒤처지거나 혹은 그대로 남거나 하면서 계층 격차 내지는 사회의 상부와 하부의 격차가 많이 확대가 됩니다 문제는 90년대생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길이 나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부에 못 들어가면 나는 영원히 밀려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공포 내지는 불안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하부에 한 번 밀려난 사람들에게는 우리 뭐랄까 올라갈 길이 없이 그냥 차다리가 없다 주저앉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불만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60년대생들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계층이 많이 나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80년대와 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많이 커진 거죠 이거를 좀 더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면 세습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중립적으로 말하자면 계층 간 어떤 대물림으로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90년대생들이 거기서 더 큰 무력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세계화를 통해 계급화가 더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 90년대생들은 공포와 불안이 더 가득해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부모 60년대생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본인의 삶이 결정되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를 경쟁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운신의 폭도 좁아지고 그렇죠 그런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에 대한 고민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할 시간이 없었나 아니면 여유가 없었나 아니면 관심이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꼰대 같은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사실 빈부격차는 인류 역사에 어느 때나 있었고 그리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지는 그것이 불만을 갖고 폭발하는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거기서 등장했던 게 어떤 때는 종교였고 어떤 때는 이념이었고 다양한 게 있던 거였죠 그런데 90년대생들이 직면한 두 번째 현실은 저는 아까도 말했던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제가 이제 컴퓨터를 처음 한 거는 7살, 8살이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거의 인지력을 갖추자마자 시작한 거였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처음 제가 소유하게 된 거는 고등학교 3학년인 2012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좀 늦게 가진 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 미성숙할 때부터 정보기기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뤄왔었고 그 정보기기의 심리적인 영향력들이 이제 많이 행사가 된 거죠 저희 세대에 있어서 그게 작용한 게 저는 하나는 SNS였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옆 사람을 사실은 예전에는 모르고 살았죠 그 사람이 사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제 뭐 먹었는지 누구 만나고 다니는지 이런 거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생기고 우리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뭐랄까 자신의 삶을 전시한 거를 보게 되니까 과장되게 긍정적인 모습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스스로는 더 불행함을 느끼게 된 거죠 비교하게 되고 작가님하고 저하고 지금 보니까 띠둥갑이네요 개띠시죠? 네 띠둥갑인데 제가 인터넷을 접한 게 고3 때 대학교 때니까 제가 인터넷을 접했을 때랑 우리 작가님이 스마트폰을 접했을 때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겪은 사이버 세상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작가님의 분석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친구를 만나서 내가 겪어봐야 이 사람을 알 수 있었는데 작가님 세대는 겪어보지 않아도 SNS에 나오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을 알 수 있으니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깊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자기 자신을 또 동일한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 그러면 90년대생들이 사이버 세상과 콘텐츠에 이런 정서가 굉장히 많이 반영됐을 것 같은데 작가님의 분석 그런 쪽의 분석도 저는 참 와닿았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가 이제 90년대생들이 특징적으로 뭔가 다른 세대라고 내지는 어떤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천착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콘텐츠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류 혹은 케이팝 웹소설 웹툰 이런 게 엄청나게 지금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콘텐츠의 진화의 원동력이자 주인들이 90년대생들이었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콘텐츠를 발전시키고 열광하는 것일까 해서 질문을 던졌고 이런 콘텐츠들을 보면 굉장히 투쟁적인 모습이 많이 관찰이 됩니다 즉 케이팝 같은 경우는 그룹들을 어떻게 띄워서 올리냐를 가지고 굉장한 싸움이 있죠 팬들이 내가 좋아하는 그룹을 올리는 데에 투쟁 정신으로 임한다는 거죠 그렇죠 전쟁을 거의 조직력을 갖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팬덤 문화가 완전히 확보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웹툰과 웹소설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 평범한 혹은 내지는 평범보다 아래인 내 자신이 주인공이 어떤 특이한 인연이나 그런 계기를 바탕으로 갑작스럽게 사회적 지위를 화끈하게 올리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게 저는 어떤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 것이고 90년대생들의 내적 억압 혹은 결핍 불안감 불만 등등의 정서들이 콘텐츠를 통해서 대리만족 된 거였죠 그리고 모바일을 바탕으로 플랫폼 어떤 경제가 출연을 하면서 90년대생들의 욕망을 가장 잘 포착한 콘텐츠들이 급속한 인기를 얻고 그 콘텐츠가 또 다른 콘텐츠로 진화하고 진화하고 진화하면서 지금의 어떤 엄청난 한류 열풍으로 K-콘텐츠의 발전으로 이어진 건데 제가 포착한 거는 또 두 번째는 뭐였냐면 다른 나라들도 사실은 세계와 정보를 다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심리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고 그중에 한국이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공감을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 말씀은 90년대생들이 느끼는 갈등 영혼의 피폐함 이런 것들을 전 세계 다른 90년대생도 정도의 차이지 느꼈고 느꼈기 때문에 한국 콘텐츠 그런 정서들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K-POP이나 앱툰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분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정말 몇 년 전부터 궁금했던 게 좀비 아이템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끌까 이것도 같은 관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막 때려부시고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부분도 같은 그 안에 투쟁이나 아니면 그 안에 불만들이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라고 봐도 돼요? 좀비 콘텐츠는 제가 그렇게 즐기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최근에 빈센조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방송을 하긴 했지만 복수 개인의 복수 이런 데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생들은 그 개인의 뭔가를 내가 복수를 해서 뭔가 나의 지위를 바꾸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열망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콘텐츠에 반영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금까지 나눈 얘기를 좀 정리할 수 있는 문구인 것 같은데 90년대생들이 2010년대에 경험하고 인식한 사회의 경제적 환경은 그 이전에 88만 원 세대로 뛰어넘는 파괴적 정서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투쟁성과 폭력성은 물리적 공간으로 벗어나서 사이버 공간으로 향하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책을 읽은 90년대생들도 만나보셨어요? 제 친구들은 이 책의 원고 과정에서 읽어주고 평가를 해주기도 했죠 그 친구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동의하던가요? 이런 말에? 제 친구들은 저와 생각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궁금하네요 또 다른 90년대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런데 이방정주는 90년대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죠?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분석해? 왜 그렇게 우리가 괴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나 좀 걱정되는데 그런데 이걸 괴물 혹은 부정적이라고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게 인류 문명 내지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그렇게 해서 사회가 발전해 나가고 제가 너무 꼰대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꼭 뭔가 사회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제가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콘텐츠들이 또 사회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나요? 일단은 적어도 한국인들은 그런 콘텐츠가 세계로 뻔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뭔가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이제 그런 긍정적인 면만 뭐랄까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좀 더 복잡하게 이 사안의 여러 가지 동전의 양면들을 보자는 거죠 아 그렇네요 지금 사람들이 K열풍으로 환호하지만 사실 K열풍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내면의 요소들을 보자 이게 작가님의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상 언박싱 K를 생각한다의 임명목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7232님 29살 우리 아들은 유튜브만 보고 있는데 작가님은 어쩐 그렇게 똑똑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유튜브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 큰일입니다 그 아드님과 아마 거의 공통된 문제를 공유하고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그 공유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본인이 좀 분석해 본다는 거에 조금 다른 게 있겠죠 이 책 선물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2974님 95년생 아들과 02년생 딸 엄마입니다 65년생 남편이 아들을 너무 이해 못하고 못마땅합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엄친아임에도 불구하고요 남편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90년대생의 이런 문화적 요인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90년대생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저는 90년대생들이 가장 결핍된 것에서 그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성장과 성취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성장과 성취의 경험 그럼 그걸 못해봤다는 얘기인 거죠? 즉 상층부로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경쟁을 거쳤어야 되는데 노력한 만큼 이게 이 성취가 또 만족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거고 하층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걸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인 열풍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성취가 딱 오는 거잖아요 이게 성공했을 때는 그런 어떤 감각이 뭐랄까 감각 그리고 거기서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거 그런 게 제 생각에는 90년대생들이 원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성취의 경험 그런데 저는 또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성취의 경험이 꼭 상층부를 향하는 성취의 경험이어야 하느냐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성취의 경험 그런데 이 경험 자체를 할 기회가 없었던 걸까요? 첫째로는 한국 문화 자체가 그런데 별로 친화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절날 모이면 이제 장구한 이야기들 시작되잖아요 애는 학교 어디 보냈어 아파트는 어디 샀어 결혼은 누구랑 했어 집은 어떻게 구했어부터 해서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저는 굉장히 사회의 구성원들을 표준화해서 위계를 나누고 그 위계를 올라가야 된다는 압박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90년대생들은 그런 어떤 압박 속에서 성장을 해온 것이겠고 따라서 그들도 그런 뭐랄까 내면화하고 그런 식의 위계 구조를 거기서 올라가고 싶어하는 거겠죠 우리 선배들이 그런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아 놓고 후배들한테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게 웃기겠네요 책에 이런 구조를 쓰셨어요 90년대생이 원하는 것은 공정보다는 다만 불안을 더는 키우지 않는 것과 신뢰의 기반이 쓸려나가는 와중에도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뒀으면 하는 거다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90년대생들이 현재 느끼는 감각은 저는 불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내가 그래도 기반에 있는 것들이 쓸려나갈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얻고 있는 지위가 계속 불안한 것 같고 나이는 먹고 그리고 별로 딱히 일터에서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나 성장할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저는 90년대생들이 기댔던 건 어떤 국가 시스템의 합리성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한국인들의 정서와 저는 통하는 거라고 보는데 약간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이 국가가 많은 걸 해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국가 시스템은 뭔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굉장히 큰 기대가 있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어떤 몇 가지 어떤 정책 내지는 가치 혹은 다양한 운동 등으로 교란이 됐을 때 거기서 지금 내가 사회도 쓸려나가고 가족도 못 만들고 취직도 잘 안 되고 이런 와중에 뭔가 그래도 이 나라에 최소한으로 합리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국가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어떤 예측 가능성이 흔들렸을 때 더 불안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발심이 드는 거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 시스템을 만들고 세우는 정부나 아니면 정책권에서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살 수 있어야 선택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책권에서는 어떤 일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저는 사실 이게 정치권에 있어서 엄청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의 현행 사회 경제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를 하면 청년들은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니까 더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딜레마 상황이 정치권이 지금 놓고 있는 어떤 뭐랄까 걸려있는 함정이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제가 그나마 부족하나마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청년들 내지는 90년대생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어떤 성취감 그리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줄 수 있는 정책들 일자리나 교육 정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더 내가 어떤 한국인들이 지금 한국의 청년층이 기대하는 수준의 삶의 질과 어떤 성장 경험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겠고 그런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합리적이고 좀 더 생산성 있는 교육을 더 개방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작가님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고 또 부끄럽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또 084님은 80년대생은 체념의 시대 같다고 제외시대인데 집을 사야 되는데 꿈도 꾸기 힘든 집값 늘지 않는 월급 경쟁자들이 나아갔던 베이비 부모 시대의 자식들 대학만 졸업해도 대기업에서 모셔가던 베이비 부모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작가님 어떤 책 앞으로 또 쓰고 싶으세요? 작가님의 시각에서 보는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책은 먼저 19세기의 영국과 러시아의 어떤 유라시아를 둘러싼 경쟁을 다룬 책이 하나가 생각하고 있고요 19세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에 잠깐 쓰였던 거긴 한데 다문화에 관해서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책에서 그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또 그 독자적인 주제로 또 다루고 싶습니다 그 책 나오면 또 언박싱 할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90년대생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K를 생각한다의 임명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